T.C. 처럼 탑. 비슷하다. 발음과 박자 잘 살리네, 잘 살려. 근데 기분이 확성 있네. 지금 마이크를 살짝 주셨다가 좀. 텐션 바로 내려갔어. 다음 거 들어볼게요. 바로. 보이비 씨. 보이비 들어보세요, 보이비. 보이비 들어보세요. 진짜 잘했어. 배우시고 바로 커브로. 오늘 밤에 특별했으면 랩하던. 들어가니까 기분이 울떠던. 영비. 요 스튜던 내 왕 좀 빌려있어. 비스도 배우려면 내 앞에다 비벼서. 너 이제 준비해라, 각오해라. 에이. 랩을 잘해. 슬리피 형이 랩 제일 잘하시잖아요. 아니, 저분은 저 정도면. 아니, 발음은 진짜 잘 살린다. 아니, 진짜 똑같은데. 일상의 온도 같은 게 없는 게 아니고. 랩을 잘해. 슬리피 형이 제일 잘하시잖아요. 아니, 나는 원래 잘했지. 그렇죠, 그런데. 아니, 발음이 안 좋죠. 몰랐더라고. 처음으로 차에 정적이 찾아왔어요. 처음으로. 아, 대답한다. 죄송합니다. 대답 너무 죄송합니다. 아니, 요즘은 내가 못하는 사태가 어딨어. 취향 차이지. 킬로 맺고 싶어. 나다, 나. 나다. 나다, 나 저기다. 저기다. 떨고 있잖아. 그 처절이 없던 걸 레인아. 왜 보고 있어? 나 깐지도 마. We ain't allergic. Yeah. 나와나. 차포트. 나와나. 여기 좀 되는 사람 없습니까? 뭐,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? 누구 있어요, 누구? 아니, 저 원주 형 조금 할 수 있어요. 아, 해봐요, 해봐요. 제가 약간 디스웨트를 했잖아요. 약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. 분석을 했는데, 약간 우선 눈빛을 좀 깔아야 되고.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해야 돼요. 구체형 설명하면 다 달락주 봉지가 전부지. 많이 화나셔서 맨날 야, 이거 말이야. 싫어. 말이야. 한락주 봉지가 싫어. 나 좀 봉지 싫어. 오, 여기 하면 느낌 있네, 느낌 있네. 엘리그 같다. 무서워요. 맞아, 맞아.